네, 모르겠나. 제발. 사실 피어는 최재훈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교훈이도 잘하고 있어요. 재훈 씨가 강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봐요. 지금 뭘까요? 자, 자, 자.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 생긴 건 멀쩡한데.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칼국수? 칼국수? 아니, 이게 뭐야? 라면, 꼬불꼬불하다고. 그래, 그래.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씨. 대신 표현을 하셔야죠. 야, 이거 잘할 거야? 네. 어디 가세요?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잘하네. 어딘가면 우리 여성스러움이 있다니까.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해. 아, 잘해.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 야. 어, 야. 어, 야. 점점 이경규 씨하고 김국진 씨 싸운 것 같아요. 이 코너. 어, 치. 어, 알았어. 야, 이걸 진짜 알면 내가 인정. 잘한다. 나 알아요, 아빠를. 어휴. 아, 참. 어울려. 어휴.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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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았어요. 저희 팀. 리듬 리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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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용 씨. 네? 이장용 씨가. 이야. 잘할 거야. 아, 이거 또 얼마나 크게 하나 봐야지. 혼자서 어떻게 그래. 아니면 재밌는 거예요. 헐. 워京 less worked his way and teachers. Big God in the Contactão. 야, 저렇게 가지고? 어, 괜찮아간다. 어려운데 이거. 그게 일단ㅋㅋ 반두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요. 오, 그렇지 커벌 발ια. 많이 넣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답은 안end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좀 쉬고 싶다. 그럼, 이제 저거lerini 하지 마세요. 와우! 어우! 아빠보다 낫다 설명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어머니. 뭐 하는 짓이야? 하던 대로 하세요. 믿음이 하던 대로. 아주 좋아요. 오케이. 시어리드 같지? 오차님도 그렇고. 하나 둘 셋.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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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헌이. 아니 지금 두 분이 다 했잖아요. 아니 아니 저 이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한 번 더 했어요? 목이 길게 해. 강강술래. 자기 자기 아세요. 몇 번씩 치고 말이야. 하여튼 우리 할 때 한 번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싹 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이준용 씨. 네. 우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는. 에헤이. 이야. 잘한다. 어휴 괜찮아요. 저것 때문에 다 했어. 아휴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정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오래 하면 안 돼. 잘하네. 잘하네. 우와. 아이고 잘하네. 아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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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저 표정 보세요 알았다는 표정. 알았어 왔어 왔어 왔어. 하나 둘 셋. 풍선껌. 이야. 파이팅.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저기 없네.